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전 오늘 OC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 이번 주말에는 OC 핸캔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. 요즘 PVP에서 핸캔 120프레임 메타가 있죠? 그리고 OC의 핸캔은 120프레임이에요. 화성의 망치라고 합니다. PVP 잘못해도 이 핸캔은 꼭 받으세요. OC 3승으로 드랍되지만 OC 현상금이 있죠? 그 현상금 끝나면 이 핸캔은 드랍되어요. 그래서 OC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이 핸캔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. 우리 어떤 퍽이 원하나요? 저는 이 퍽을 찾아요. 소구경, 또 탄탄약, 빠른 무장, 그리고 광란. 저는 이 버전 안타깝게도 아직 못 받았어요. OC 하기 위해서 팀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? 펀지 앱이 있죠? 그 펀지 앱으로는 팀을 찾을 수 있어요. 그 앱으로 팀 찾으면 꼭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노마이크 방 찾으면 돼요. 아니면 직접 그런 방 열리면 돼요. 여러분들이 좋은 핸캔은 받을 운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